1, 2, 3 오! 저는 10년 지기 친구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은 없지만 3년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10년, 20년 지기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안 될까? Tell me, do you wanna be my lover Are you ready to be my two? 서둘러도 될 my eyes Discoasting shit You what? 문빈씨 아이콘의 찬호씨하고 여자친구의 신비씨랑 언제부터 알던 친구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 8살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그리고 신비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로 댄스를 배우러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은 지역 청주에 살고 있고 제 앞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친구랑도 아동복 모델 같이 했었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도 친합니까? 어, 그... 네, 가끔 연락합니다 신비 같은 경우는 댄스 학원에 다니면서도 네, 그렇게 많이 지냈죠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어요 전학을 가서 가면 전학 갔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친구고 또 한 명을 꼽으라고 그러면 찬호도 올 것 같고 신비도 올 것 같아요 아, 나머지 신비 그리고 신비 그 학생들 , 신비를 신비를 아, 속에 이렇게 하면 안 난다 앞으로 가 아, 네가 앞으로 가야 돼 왜? 왜 이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각종 인사를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친구 신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문빈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오늘 엠카운트다운의 글로벌 MC 쿠르라입니다. 어 뭐해? 방금이 왜 이렇게? 에? 어 일단은 저는 이 글로벌 MC를 그래도 엠카에서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여러 번 해봤는데 오늘은 또 뭐냐? 네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또 신비씨랑 하게 되기가 너무 좋네요. 특이하네요. 뭐가 특이한 거? 아 저도 엠카 MC 좀 해봤거든요. 아니 괜찮아요. 왜요? 어울릴 수 없지. 안 어울릴 수 없지. 아휴. 또 오늘 라인업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오늘 일단 아스트로. 네. 아스트로. 아스트로. 전화해. 네. 넌 진짜. 아휴. 여러분 얘기해? 반성해놨어 진짜. 이따가 이렇게 하면 난 아휴. 진짜 한숨 남을게요. 아휴. 아휴. 바이. 이때 주민을. 아휴. 알았어. 아휴.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두 팀이 나란히 컴백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어떤 시간이요? 청아 씨를 볼 시간이 다 됐네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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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止pha통les Lemon. нитьù meanoLIje는 화장품 Ep ли 짓국은? 누가 AUK Gently단을 dominate. 저도 이여 dona한테 이런거 처음인데 저는 신비씨에게 vac 게 네이 Cathy가 age. 그 앱을 brill. 동기만에 흥민경uttering. 오케이. 후 prophesieound. cmcmеж professors. jumping field. kissed a wall. 키! 네,威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지금 봐봐 나 반대말이 뭐야? 어? 어 그거 아름다울 다음에 뭐야? 미스? 그래 미스 여름에 어때 여름에? 태양이 너무 찌면 그 뒤에 꼴 기억해? 말투가 왜 그래? 자 해봐 아니야 빨리 해줘봐 뭐야 나 미워 두 분 친구들과 노래방 평소에 찾아오시나요? 저는 학창시절에 되게 많이 다녔어요 일주일에 다섯 번은 간 것 같아요 와우 저는 GD 선배님 노래를 많이 합니다 GD 선배님? 아 아 왜요? 아 왜요? 아 그냥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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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생인데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반갑네요 n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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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hat is that!? What the F is that!? This grossing shit.. Ah F*** off! 하하하하하하하 다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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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уется 여러분께yd 하얀자 아 나 결정 못해 내가 추천해줄게 누나는 너는 이거 먹어라 이거 딸기 바나나 내가 고를게 우린 그치 네 우린 내 치고 오 예 우린 내 치고 우린 내 치고 우린 내 치고 우리의 치고 여자친구 애플 뮤직비디오를 모니터를 했는데 확 달라진 분위기가 너무 멋있더라구요 신비씨 잘하십쇼 후배가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나마 제일 꾸준히 잘 받는 건 윤빈이지 근데 기분 나쁘게 받잖아 아니야 그냥 나한테만 기분 나쁘게 받는거야 너 이렇게 하자 어 거부 하잖아 나한테 봐준다고 뭐냐 눈이 이렇게 돼있어 아 계신들 좋았어 뭐냐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저 리얼리즈 촬영중이에요 네 임아 배송 회닝하고 끝났게 끝났다 다 네가 가수 문게님께 하시는 거 어머 어머 안녕 안녕하세요 일단 이른비씨 생일 저희 팀 이름은요 은비, 은비, 엄지, 비비지에요 어머 진짜 떨어질 것 같아 제가 얘랑 통화 안 오고 싶어졌어요 네, 미시지, 아니 미시지 왜 남 없애? 듣고 싶으세요? 듣고싶네요 아 너무너무 듣고싶다 맞아요, 어쨌든 저 고생했다 준비하자 고맙다 고맙다 아스트로의 문빈의 활동인데요 하나는 다 이끄었고 친한 친구 아니? 똑같이 생겼는데 옷이 다르잖아요 위에가 캔디씨가 더 밑에가 니가 부러워? 정답! 정답! 왜? 정답! 은비의 성격이 좋죠 성격이 너무 좋고 털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되게 여리기도 한 다방면으로 좋은 친구 의리가 진짜 맞아요, 의리가 있어요 은비가 항상 보자고도 하고 먼저 저희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서 되게 좋습니다 좋은 친구예요 조지가 정이 많아요 맞아, 정이 많아요 저랑은 그리고 진짜 오래됐잖아요 맞아, 진짜 오래됐죠 둘이 막 더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더 오래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를 좋아하나요 저희를 좋아할거예요 저희를 보여주는 걸 여기가 정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